신제자 양성, 신내림 이런 요새 되게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요거 관련된 걸로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 양성하는 거? 첫째는 마음가짐이지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고 신꽃을 하기 이전에 아마도 무당집에 점을 많이 보러 다니고 심사스코어를 해서 신꽃을 하는데 이 신꽃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편하게 가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게 문제야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어려움은 안 해 근데 신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되게 거지가 되고 없어 봐야 되고 배고파 봐야 되고 끝을 받아 그 꼭지점을 찍었을 때 신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신 선생을 만나고 신딸을 내는 데 있어서 신엄마도 무당들도 마음가짐을 정말 이게 뭐 막 그냥 무슨 막 그냥 막 대중 없이 뭐 애가 애를 낳고 자기도 자기 밥그릇도 못 닦으면서 신딸 들어오면 또 막 애를 낳고 막 정도가 벗어나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신딸을 양성을 시키고 제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거 노고가 많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또 우리가 신딸을 하나 내면은 신엄마가 어떤 신딸은 신제사를 내고 나면은 좋은 게 있는데 또 어떤 신딸을 내고 나면 답답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함부로 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내서도 안 되지만 또 내서 책임을 끝까지 잘 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막 뭐 신엄마를 선별을 해서 조금 뭐 안 좋으면 티격나고 그냥 뭐 나가버리고 그 신엄마 버리고 또 따스 신엄마 또 잡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 안 돼 나는 뭐 옛날에는 만신들이 불사빵 따로 있고 잡독빵 따로 있고 조상빵 따로 있었는데 옛날 만신들은 누구 밑에 신딸이다 그러면 쓰지를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뭐 이모 했다가 신엄마가 되고 뭐 이 선생님한테 신엄마 했다가 저 선생님한테 신엄마 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 신궛을 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다 라고 말하기는 뭐 하지만 정말 신딸을 냈을 때 약조를 해야 돼요 약조 서로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신딸을 받을 때는 각서를 써요 제가 각서를 받아요 신딸들한테 니가 잘할 수 있겠느냐 내가 머리끄등을 잡고 빤떼기를 때려도 니가 신엄마 밑에서 잘 보피를 하면서 따라오겠느냐 다짐을 받죠 그렇게 받고 부모한테도 확답을 받아요 그리고 신궛을 내요 왜냐면 신궛을 내려놓고도 제자들이 애동들이 초동들이 미친 것들이 또 많아 기본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 진짜 막 내 이 흥분이 참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짐을 하지 그리고 한 번씩 그거를 읽어라 그래 마음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신 딸도 각서를 썼어 나한테 차육중식으로 다 썼어 나 그렇지 않으면 너 안 내려주겠다 내가 여태까지 갈고 닦은 거를 너한테 주겠느냐 하고 너를 받아들였는데 니가 돈이 많아서 받아준 것도 아니고 너의 인간 댄댐이야 기본 싹을 보고 신도 싹이 있는 애들한테는 불려줘 싹이 없는 애들한테는 안 불려줘 기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불려줘 그리고 그런 인성부터 나는 가르켜요 그리고 훈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래야지 어디를 다 내놨을 때 누구 딸이라고 했을 때 욕을 안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 신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해주시는 입장이고 신따님이 받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나 좀 들은 게 있어요 신딸을 다 내놓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엄청 많다고 그런 미친년들 많아 진짜로 진짜 뭐 뭐 우리 지금 대표님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 전 대심판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 직접 정말 천태 만태야 진짜 아 진짜 아니 내가 돈을 받고 신 꾸삐가 왜 비싼데 신 꾸삐는 그 사람의 얼굴의 목적의 간판이야 그리고 수강료야 그 신엄마가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거를 내리기 위해서 그 돈 안 받고 신엄마가 내려줘 뭐 신고 받으면 신엄마가 다 먹나? 그 신딸이 없으면 그거 뒤로 또 다 보시해야 돼 끌어줘야 되고 끌고 당해야 되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무당으로서 어떻게 해 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주룩주룩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4명 뭐 할 거야 거기서 잘 불리는 애 하나라도 있어? 없어 다 보면 있어 봤어요? 없어 어? 그러니까 하나를 내더라도 똑바로 내라 이거야 제대로 처음부터 물론 신을 내려서 잘 불리는 애들도 있어 허나 대부분 고력 없이 배고프지 않고 없이 신에게 내가 간절하지 않고 내가 너기 없고 한이 없으면 신은 감지를 안 해요 자극을 안 해 응?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기 위해서 정말 신딸을 냈을 때는 그 사람 되게 애절해서 왔거든 지 인생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러면 책임은 져줘야지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신엄마가 되지 않아요? 정말 진실한 신엄마고 이 한국에서 있어야 될 존재 아니에요 무당으로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못 발견한 점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자